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유 양념장 김치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를 잘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소금 양파 양파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치토스랑 타키스를 이용해서 빨간색, 파란색 음식 특집을 준비해봤고요. 이쪽에 있는 꽈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에다가 치즈를 넣어가지고 치즈 꽈배기를 타키스 맛이랑 치토스 맛 두 가지 맛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함께 먹을 핫도그랑 치킨, 햄버거까지 이렇게 두 종류씩 준비해봤는데요. 치토스 버거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맛 버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봤고 타키스 버거는 크림치즈맛 버거를 이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와, 지금 이게 아주 자극적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치토스맛 치즈 꽈배기부터 먹어볼게요. 치토스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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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찹쌀필이라서 엄청 쫀득쫀득하고 치토스맛 안의 치즈맛은 많이 안 느껴지네요. 짭조름해서 맛있네. 굉장히 자극적인 찹쌀까벡이 먹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바로 탁키스 맛 탁키스 맛이 엄청 자극적이라서 대왕 탁키스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속에 치즈도 들었어요 치즈도로 어묵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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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버거는 반 잘라서 치토스맛부터 먹어볼게요 와우 짭쪼름한게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다음은 바로 크림치즈맛버거 와 치즈맛 장난이 아니다 치즈맛 제가 버거에 치즈를 추가했더니, 치즈맛이 진짜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치즈감자 먹어볼게요. 치즈를 좋아해서, 감자도 치즈 추가해서 시켰는데, 역시 꾸덕한게 진짜 맛있네요. 치즈가 너무 매운, 참깨. 치즈와 치즈가 진짜 딱딱했어요. 치즈와 치즈는 막걸리가 되lu요. 치즈가 너무 jij더라구요. 치즈가 너무 저 guy고 매운 거 같아요. 치즈는 다 같이 먹으니까 더 그래주세요. 치즈 Games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더라구요. 치즈는 엄청 부족해요. 치즈가 너무 맛있고요. 치토스 치킨 spa 짭조름해서 소스가 딱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간에 딱 맞아요 잠시만요 지금 딱 이 불닭 한 번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스 와 이거지 느끼함이 살짝 있었는데 딱 내려왔어요 맵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맛은 있는데 입안이 너무 자극적이에요